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열두강주리 지표에 꼭 전도해서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누가 뭐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열두 아두를 통한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열두 지파는 야곱의 자손이지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시대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통하여 세계보고말을 이뤘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열두 명의 사람이 자식을 낳아 번식하든 아니면 제자를 삼아 늘려가든 그 나중의 심이 창대하고 엄청난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나 신학을 통해서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욕기서 8장 7재를 보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이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해도 괜찮아요 나중은 어떻게 된다? 창대해져요 심이 창대해진다 이것도 제가 내박자로 저는 뭐든지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하나가 탁 나오면 이걸 내박자로 풀어봐요 일단은 크게 시작해서 크게 되면 1등입니다 적게 시작해도 크게 되면 2등입니다 크게 시작했는데 적게 되면 3등입니다 적게 시작해서 적게 되면 4등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시작했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적게 시작했다가 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보니까 2번 같으더라고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 창대해져 되리라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뭔 사업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 참 조그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가 맞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도 항상 여러분 뭘 시작할 때 그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탁 품고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래요 처음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막 바글바글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그 넓은 지구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 딸랑 한 명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거 아세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둘은 있어야 돼 혼자는 어렵다 둘은 있어야 돼 얼찌 시작 사업은 혼자도 돼 혼자도 그러나 인류는 안 돼 아담 혼자 살았으면 지금까지 혼자 살아야 돼 여자 혼자 살았으면 지금까지 혼자 살아야 돼 그러나 남자 여자 두 명 붙여놓으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지금 74억이 살아있어 아하 가정은 혼자는 안 된다 얼찌 시작 가정은 세상에 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 중에 아우 나 깜짝 놀랐어요 70몇 살이에요 할머니야 70몇 살인데 참 괜찮게 생겼어 이게 왜 나이는 들어도 좀 이렇게 괜찮은 분 있잖아 참 괜찮게 생겼어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처녀야 나는 40몇 살 처녀는 봤고 50몇 살 처녀는 봤는데 70몇 살 처녀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혼자 된 거요 원래 혼자 살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 혼자 살았어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이쁜데 그간에 남자들이 놔뒀어요? 눈이 높은 거요 누가 대들질 안 한 거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이상하게 대들질을 안 했어요 내가 또 물어보고 싶었어 대들었는데 거절한 거요 진짜로 안 대들은 거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때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는 70몇 살 잡수니까 몸이 아플 때 내가 볼 때 119 없었으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플 때 119에 여러 차례 실려갔었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혼자 되시는 분들은 그냥 살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제라도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저는 아기 둘 낳았는데 다 결혼해서 나가고 지금 둘 남았잖아요 아유 둘이 필요해 꼭 둘이 필요해 왜? 어제 다 기도해주고 가니까 늦었잖아요 또 설교 준비 다 하고 나니까 거의 서너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잠에 그 터울을 놓치면 잠이 또 잘 안 와 잘 때 자야지 그 곱이 넘어가면 잘 안 와 그래서 어떻게 겨우 잤는데 여보 지금 시간이 되네 집사람 없었으면 늦잠 잤을지도 몰라 내가 생각해 볼 때 두루두루 필요해 두루두루 필요하다 옳지 시작 한 사람으로 둘이 되고 그 둘이 지금의 인류를 이뤘잖아요 뭐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나중에 창대하게 이뤄내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을 불러들입니다 그때가 겨우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400여 년이 지나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국가를 이룰 만한 인원의 죄자 해방을 요구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성공하고 광야를 40년 지나면서 모세는 나이가 너무 많아 늙고 거기서 임기가 끝나고 후계자로 요우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난에 입성하게 되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요우수아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요우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돼 요우아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사람은 많은데 분양된 땅이 너무 좁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게 땅을 조금 줘서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땅을 더 줘야 할까요 요우수아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요우수아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요우수아가 그대로 이르시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지인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땅을 더 준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뭐해라 개척하라 자 요거를 오늘날 가정으로 가져와봐요 아버지 저는 이 돈 물려받아서는 못 삽니다 그러면 돈을 자식한테 더 줘야 됩니까 딱 써먹으면 돼요 벌어라 네가 네가 뭐해라 벌어라 그 말을 하나님은 네가 뭐해라 개척해라 그렇지 하 이 정신 하나가 해결이 되어버리자노 이놈아 물려주는 재산이 적다 불평하지 말고 네가 벌어라 네가 개척해라 그러자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우수화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강하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 험난하고 사람은 강하니 우리가 개척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우수화가 다시 처방을 내립니다 여우수화 17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우수화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화세기를 가로대 너는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쓴 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삽입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알겠느냐 예 여우수화의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땅이 없으면 삽입이라도 뭐 하면 되고 개척하면 된다는 거예요 땅이 없냐 삽입이라도 개척하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그게 뭔 속냐 네가 능히 이겨내라 시작 네가 능히 이겨내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라의 분배도 그렇듯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물론 재산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자기 양이 안 찰 때 아이고 아버지께 조금 좀 어떻게 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더 벌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요 옳지 내가 더 벌겠습니다 옳지 시작 내가 더 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헐뚤이고 아버지는 네가 뭐해라 개척해라 네가 강하지 않냐 네가 강하지 않냐 네가 개척해라 그러면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개척입니다 뭐라고요? 개척 열 개 넓힐 척 바이오니아 영어로 바이오니아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개척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정으로 열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독교의 기본 중심이 되는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 성경에 흐르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 두 가지를 추천한다면 바로 첫째가 개척 정신입니다 뭔 정신? 뭔 정신? 개척 정신 또 두 번째는 정복 정신입니다 무슨 정신? 제가 개척 정신 그러면 여러분은 정복 정신으로 화답하세요 개척 정신 정복 정신 장세기 1장 28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뭐해라? 정복해라 땅을 뭐해라? 정복해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 때 가니까 사무엘하 8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 저렇게 점령하게 된 게 뭔 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정복 정신 결국 이 가나안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요? 정복한 거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4,350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쟁을 931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쳐들어간 전쟁은 정복 전쟁은 별로 없고 맨날 쳐들어온 전쟁만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정복 전쟁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딴 생각을 하면 돼 내 생각이 그래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종교 다른 경전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면 우리도 뭐하고 개척하고 정복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나라에 일찍 왔으면 일본 저거 우리가 먹었습니다 뭔 정신으로? 정복 정신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그 정신이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234개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선진국 30개를 뽑아보니까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는 나라 반대로 하세요 예수 믿는 나라 그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정신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 정신과 개척 정신과 그 다음에 정복 정신 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면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예수 안 믿고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 중에 하나가 겨우 일본 있습니다 일본 일본 그런데 대부분이 우상이 성행하는 나라는 잘 못 삽니다 우상이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니까 못 살기도 하지만 우상의 정신 속에는 정복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또 아침을 우리 딸하고 사유희하고 같이 먹는데 우리 사유희가 전화를 받더라고 정신과 의사잖아요 환자의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보고 당분간 100일 동안 약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들으니까 먹으라고 했다고 그러면 어떠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종종 있대요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네 아니 어떤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하나님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영이 어느 나라를 어느 사회를 지배하느냐가 그 사회와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배경에는 우리 이 민족에게 뭔 정신이 생겼어요 개척 정신이 생겼어요 참 기업을 개척하고 나는 볼 때 우리 정주용 할아버지 같은 분은요 진짜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세상에 그 일화 알잖아요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조선이 무슨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선을 개척을 하는데요 영국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를 왜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빌려주니까 막 확신에 차가지고 당신들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돈을 빌려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 그러니까 그냥 500원짜리 동전에 뭐 들었어 거북선 들었잖아 500원짜리 동전을 그 높은 양반한테 딱 보더니 보시오 이 배가 500년 전에 만든 배요 500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냥 뿅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금을 빌려다가 시작된 저 조선이 세계 최고의 조선 나라가 된 거는 조선이네 이제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러니까 뭔 정신으로 개척 중 교회도 수턱에 개척을 해서 130년 역사에 대한민국의 6만 개의 교회를 이루고 대한민국 모든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문화도 지금은 여러분 물론 뭐 경제인도 훌륭하고요 정치인도 훌륭하지만 우리나라 가수들 세계 지금 막 한국의 꿈을 참 보시면 이 케이팝이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요 할렐루야 이게 다 뭔 정신이요 개척 정신으로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도 그 개척 정신에서 이제 조금 또 다른 정신이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 혁신입니다 혁신 이제 개척과 뭐라 혁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그 옛날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농사에 의존할 때 봄부터 농사가 시작이 되면 여름에 잘 키워서 가을이면 거둡니다 거두고 나면 겨울에 한 세 달 동안을 쉬게 되는데 그때의 그 겨울에 쉬는 동안에 또 산일에도 개관을 하고 개척을 해서 밭을 만들면 다음에 농사질 땅이 늘어납니다 또 겨울에 만들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런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부자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겨울에 세 달 노는 동안에 전부 사랑방에 앉아서 도박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진 농사 겨울에 도박으로 다 날려 그러니 어떻게 그런 가정이 잘 되고 만약에 나라가 그렇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 쉬는 겨울 내내 사랑방에 모여서 전부 확도치고 1년에 버는 거 다 날리고 그러면 안 되죠 쉬는 기간은 또 뭐 하는 기간이다 또 개척하는 기간이다 이런 설교를 이런 가르침을 우리나라 초창기에 얘기해줬다면 얼마나 더 잘 살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중문교회의 역사도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작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이 접어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뭔 정신이냐 파이오니어 개척정신 이노베이션 혁신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무얼 개척한단 말이냐 무얼 혁신한단 말이냐 첫째 기도를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개척하자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자 지난 주간에 우리 전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회의 중에 최고로 좋은 멋있는 회의를 한번 했어요 아 뭔가 지금 불을 받았어 막 도전이 됐어 막 그래갖고 그 발 피우는 게 이게 눈동자가 제가 비교적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일이 쉽지 않는데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쏙 돌더라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 부목사는 그냥 그냥 그런들 저런들 하더니 이제 막 뭐든지 자기가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냥 맡겨만 주면 아니 안 맡겨줘도 그냥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이 기도가 있는 사람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비교해보면 너무 잘 알아요 자 엘리 제사장의 한번 삶을 들여다봅시다 사무엘상 1장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세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죽였 그 의자에 여러분은 저 구절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사장쯤 되면 앉아있느니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앉아있느니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 그냥 앉아만 있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도 있고 지금 일찍 오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시를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냥 멍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는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가 멍 앉아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가 앉아서 막 뭐라고 기도하다가 예배를 기다리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3장 2절 이하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보세요 눈치를 챘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도 있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하 있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잠자는 위치가 달라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두어버렸어요 몸은 편하겠죠 그러나 영혼은 망해갑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몸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만족해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10편 84편 10절을 보면 어떻게 저런 구절을 쓸 수 있는지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우니 저게 오늘날 가져오면 내가 청와대에 거하는 것보다 중문교회에 사찰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그 좋은 것보다 내 아버지 집이 좋고 내 아버지 전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해가 이스라엘의 불레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둘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번 주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은혜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시작 은혜받지 않고 세상을 무슨 순으로 이겨나갑니다 지금까지 보면 엘리 홈리 비누하스가 한 번도 하나님께 은혜받았다는 구절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죄악을 이깁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은혜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미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실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근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치엄든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기를 100일 동안 약을 먹지 말라 틀린 말이 아니오 낫으면 약 안 먹어야지 그런데 낫어서 안 먹어야지 안 낫고 안 먹으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약 먹지 말고 죽어라 그 말입니다 은혜받고 하는 말이 옳지 시험 들어서 하는 말은 본인은 분명히 옳은 것 같지만 그건 틀린 소리예요 은혜받은 말이 맞는 거예요 은혜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은혜받은 노아 가족 8명 말고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잖아 홍수 속에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죽은 걸 어떻게 해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니 많이 간다고 거기서 위안을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받은 사람이 가는 길로 따라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죽은 합니다 많이 간다고 그게 옳은 길이냐 많이 간다고 그게 옳은 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샘압에 옷을 입고 여호와의 앞에 뭐였더라 저 어린 것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 어린 것이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린 것이 받아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붙들어주셨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을 가로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로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에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저 쉬운 기도가 저 쉬운 금식이 엘리 홈리 비누하스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불레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레사람이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 저렇게 쉬운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저렇게 쉬운 것을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다 쉬는 게 사무엘은 뭐라고 느낍니까? 죄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 우리가 죄짓고 살았구나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죄짓고 살았구나 얼씨 시작 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해봐 아 우리가 죄짓고 살았구나 그거는 깨달음이 없는 그냥 따라서는 얘기고 아 우리가 죄짓고 살았구나 얼씨 시작 무슨 죄를 쟀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쟀구나 기도하지 않는 죄를 쟀구나 아 우리가 죄짓고 살았구나 기도가 차이가 나니까 삶이 차이가 나고 삶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와 사무엘만 그런 건 아닙니다 롯과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어느 구절 롯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나요? 어느 구절 롯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구절이 있나요? 창세기 19장 31절 보세요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해 저게 롯 얘기입니다 이게 롯의 집안의 형편을 당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꼭 엘리 가정 같지 않습니까? 그나마 롯이 살았던 것은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큰아버지 아브라함 잘 만나서 사는 거예요 지금 소동고모라가 멸망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 술을 들고 나가고 그 술을 마시우고 그리고 또 자도 그렇지 따로고 그게 잘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저 지경이 될까 하다가 사람이 무너져가는 게 이게 한이 없구나 이 사람이 무너져가는 게 이게 한이 없구나 기도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은혜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나 같은 시대인데도 아브라함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은 매살을 기도하잖아요 매살 하나님 앞에 멸하는 것도 기도하고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기도하고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결혼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얼찌 시작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깨닫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걸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고르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고 최고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결혼자라는 거야 제가 보니까 하여튼 보니까 그래 결혼 왜냐하면 성경을 보나 오늘 우리 삶을 보나 가만히 보면요 잘된 집안은 콩통점이 있어요 결혼 잘했다는 겁니다 안된 집안은 콩통점이 있어요 결혼을 못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라하고 결혼 잘했고요 이삭은 리부가하고 결혼 잘했고요 야곱은 또 내안아이라고 결혼 잘했고요 롯 보세요 이 여자치고는 이런 소동고문아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신랑 말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대서 죽어버리고 소금기둥대서 죽어버리니까 딸 둘이 또 그냥 작것들이 그냥 그게 진짜 아무리 4천년 전이라도 진짜 그게 뭐하는 짓 왜 그래 이게 결혼이 잘 못해 롯은 그러면 롯 아버지 하란 또 하란이 결혼 잘못했고 그렇게 되고 내가 이걸 막 그렇게 봐서 그런지 하여튼 막 근데 요즘에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결혼 잘못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고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거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이 좋게 안 보이고요 그 못된 것이 그렇게 좋게 아니 그 좋은 사람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 그렇게 이상한 것이 그렇게 좋게 아버지 이 눈팅이가 주여 이 눈팅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치 시작 그러니까 이게 결혼 잘못한 사람들이요 원래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 좋은 사람들 다 싫다고 그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등 찍어 계속 그런데요 잘하는 사람 보면요 그 못된 것들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딱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은혜는 평생 받지만 제가 결혼할 때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보니까 옳지 시작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재짝이 보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콩깍지 그래서 이런 거 마귀란 놈이 사람 무너뜨릴 때 눈팅이에다 콩깍지 씌워서 결혼 잘못한 아휴 아니 내가 잘 몰랐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거나 내 삶의 주변을 보면요 그냥 아니 뭐 더 얘기할 거 없어 참 저 사람 잘 산다 그거 결혼 잘했다 참 저 사람 어렵게 산다 그거 결혼 못했다 그 말이 다 맞는 거 같은데 거의 맞아 안 놀래? 내 말이 틀려? 하여튼 어느 집이 참 이렇게 잘 산다 그거 더 얘기할 거 없어 뭘 잘했다 결혼 하여튼 어느 집이 그거 좀 이상하다 뭘 못했다 참 내가 들이덕 아 나 옛날에 몰랐지 나도 그냥 뭐 만나면 사는 건 줄 알고 좋으면 사는 건 줄 알고 싫으면 헤어지는 거야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가만히 들이덕 보니까 하 결혼 잘해야 잘 되고 결혼 잘못하면 이게 거기서부터 어려워지는구나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들이 계속 숨어 있어서 사울과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날 사울이 기도했다는 구적이 있고 어느 한 날 사울이 뭐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사울이 불레스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우되 여호와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하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이 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저 때 잘 들으세요 저 때 믿음 있는 아내가 있었으면 말리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지셔야 돼요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부인 겟 같은 것들을 얻어서 망한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러분 나도 남자지만 남자는 대부분 허당이요 허당이요 남자는 믿음 있는 여자 내가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 의사도 뭐든 간에 여자 잘 만난 집은 의사도 자기 병원 갖고 살고요 여자 잘못 만난 집은 의사도 새 얻어서 하고 그래요 이렇게 허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여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들으다보니까 많이 맞아 내 말이 많이 맞아 왜? 그게 여자의 내조가 그게 중요한 거야 여자의 내조가 남자는 그런다 치더라도 아내가 막 금식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사울의 인생 안 무너졌습니다 롯 부인이 막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롯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왕이나 엘리스왕은 그렇게 무너졌을까 공통점이 있는데 회계의 기회를 너무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병도요 암도요 고칠 어느 한계 상황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우리가 쓰는 용어로 요단강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 넘기 전에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타락이든 선이 있어 다 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거기서 패를 뻔해요 선을 넘기 전에 회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엘리스왕이나 뭐를 넘어가버렸어요 그냥 이 선을 넘어가버렸어요 탕자가 살은 것은 뭐 넘기 전에 선 넘기 전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그 기도를 개척한 다윗 볼까요 사무엘 하 7장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 쓴 중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도 여우수와에게도 주신 말은 여우수와 1장 7절 이하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담대해야 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 마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니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일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밤부터 지금 열두 강조리 집회가 있습니다 모두 열두 번인데 정말 한국 최고의 강사 열두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그 말의 이의도 제결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강사 구해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열두 분 그것도 그냥 그분들이 원래 해서 온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오라고 하니까 다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부른다고 옵니까 누가 부르냐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면 집회를 안 참석하는 사람하고 그냥 참석하는 사람하고 아침 한때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참석하는 사람하고 시간 시간 감사하면서 참석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원래는 타락방 기도일을 저녁 9시에 했는데 그거를 7시 반으로 이제 시간을 옮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있는 날은 타락방 기도회가 없습니다 열두 광줄이 끝나면서 바로 7시 반에 타락방 기도를 하는데 그냥 연중 무유로 계속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와서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7시 반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침체져 가는데 무섭게 부응하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죽은 나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데까지껏 사람이 못 살겠습니까? 기업이 못 살겠습니까? 가정이 못 살겠습니까? 교회가 못 살겠습니까?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막 가슴에 도전적으로 막 아멘 하고 와 닿아야 돼 이게 그래야지 그게 지금 씨앗이 제대로 마음밭에 뿌려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를 개척하자 아니 개척하는 심정으로 전도하자 고린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걸어만 다녀도 인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걸어만 다녀도 병원이 어디든 인사해요 그러면 그냥 인사원이 전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시비여고 전단여고 쫙 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냥 주는 거예요 계속 뿌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다 방주로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식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저 사도바울 보세요 전도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게 고린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육도 개척합시다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 함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2년 동안 성격 공부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중요합니까? 김호대 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쉐마 애들이요 물론 일반 무지역에 좋은 유치원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요 우리 쉐마 온 애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그 어렸을 때부터요 말씀 암송을 한국말로도 자르고 영어로도 자르고요 애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뭐 유치원은 한 군데만 다녀봅니까? 여기서 다녀보고 저기서 다녀보는데 확실히 다녀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은 표가 들랍니다 걔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10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다 네 번째 봉사도 개척합시다 에베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봉사하는 거는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리 전서 4장 10절 이하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뭐 해라? 서로 봉사해라 개척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전부 다 소생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 인생에 기도가 개척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개척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개척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개척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과연 어느 나인에 섰는 사람인지 내 심령을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개척하고 말씀을 개척하고 전도를 개척하고 교육을 개척하고 우리의 심령들이 소생해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귀한 천국 잔치가 시작됩니다 열두광주리 주렁주렁 은혜의 열매 능력의 열매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